공부를 죽어라 했는데 성적이 중인권 이에요 이건 본인 재능이 아닌거죠 아 공부를 죽어라 했는데 성적이 중인권 도와 달라고 하네요 내가 도와 있을 때가 과연 도와줄 수 있는게 있을까 그래도 나도 대학교를 나온 대학 뭐 전문의 나온 입장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고민 사연입니다 공부를 죽어라 했는데 성적이 중인권 이에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1학년 입니다 아 그 친구랑 동갑이네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3월부터 4월 마지막 주까지 시험 하나보고 학과모임 동아리 모임 동기모임 단 하나도 참석하지 않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 두 번만 술 마신게 다입니다 동기를 술 마시고 새벽 4,5시에 들어가거나 아예 밤새고 과방에서 잘 때 저는 집에서 밤새면서 과제 그날 미리 미리 해두고 복습 예습에 정리까지 다 했는데 성적이 45점 만점이 25점입니다 저 성적은 제일 기대했던 수학 성적이고요 지금 B가 나와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9문제 중에 증명하는 문제에 한 문제 빼고 다 적었는데 점수가 저렇게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공부할 의욕도 안 생기고요 이런 점수 받을 거였으면 똑같은 점수 받은 친구들처럼 모임 다니고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늦게 집에도 들어와 볼 걸 하는 생각이 마구 치솟아 올라요 최고점은 45점 만점에 40점이고 2등이 38점인데 교수님께서는 27점 내지 29점이 가장 많다고 하셨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짜 성실히 고3때만큼이나 열심히 했거든요 너무 간절해서요 교수 기수가 목표라 과에서 6등 안에 들어야 하는데 너무 회의감이 드네요 반수를 해서 사범대를 들어갈까 생각도 들고 전과대 회의하나 생각도 들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라고 생각하셨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팩트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학하고 졸업하신 분들 뭐가 문제라고 하는데 문제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문제점이 많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좀 회초리를 들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수 기술을 노리는 걸 봐서는 이 친구가 아마 집에서 굉장히 여건이 되는 친구인 것 같죠 처음부터 교수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걸 봐서는 집에서 교수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걸 봐서는 학교가 나쁜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김동립도 그런 생각 되지 않습니까 지방대회에서 교수 기술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먹박아놓고 공부하진 않거든요 적어도 직어국 아니면 수도권 대학교인 것 같은데 대학교가 좀 좋은 대학교일 것 같지 않습니까 김동립 어떤 생각 드시나요 지방대는 아닌 것 같아요 지방대에서 교수 기술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교수 기술을 못 박아놓고 공부하지 않잖아요 맞죠 적어도 경북대나 부산대 충난대 아니면 저 인서울권 대학교인데야 김동립이 은근슬쩍 자기 학교 자랑 안해요 K대학교 은근슬쩍 자랑하시네요 달서고 파오덩인 대학교 하하하하하하 성석산업단지 지나서 만날 수 있는 대학교 자랑하시네요 하하하하하하 맞아 김동님 그거 알아요 그 학교 본인 학교가 아마 주소가 달서고 파오덩에 있을 거예요 파오덩 근데 그게 왜 파오덩인지 알아요 김동님 그 주소가 왜 파오덩인지 알아요 달서고 파오덩인데 왜 파오덩인지 아세요 알고 계십니까 김동님 김동님 후원 2천원 감사합니다 에이 자랑은 무슨 유 백수입니다 가수죠 가수 8천원 더 얹어주시지 하하하하하하 아 아닙니다 모르시죠 그냥 뭐 안아만 두세요 별건 아닌데 원래 그 원래 파오덩이 아니라 파산동이에요 파산동 원래 달서고 파산동인데 동네 이름만 들으면 왠지 땅값 안오르고 망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호산동하고 파오덩 같이 있어요 호산동 바로 옆에 파오덩인가요 파오덩 파산동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망한다 땅값 내려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의제기 신청해가지고 동네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이의제기 신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받아주시고 파오덩 바꿨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물어보세요 동네 주민한테 물어봐 진짜라니까 원래 파오덩 전에 파산동이었어요 진짜라니까 걔들 나오신 분 안 들었어요 근데 아 일단 각설하고 본론부터 들어가서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지 얘기할게요 이 대학교 고문은요 대학교 학점관리는 어? 고3처럼 하면 안된다 하면 절대로 안된다 하면 절대로 안된다 대학교 학점관리는 대학교 학점관리는 절대로 고3처럼 하면 안됩니다 고3 고3 때는 그러니까 고3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는 내 혼자만 잘하면 되니까 내 혼자만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신경쓰고 내 혼자서 의심하면 돼요 이 고등학교 공부를 하면 대학교는 내 혼자 해가지고는 안돼요 내 혼자 그냥 독불장구처럼 그렇게 하면 안돼 그거 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다닐 방식이고 대학교 넘어와서는 방식을 다르게 해야돼요 어 대학교에서 가장 중요한건 뭐냐 정경 교수님과 어떻게든 친해지고 안면에 쌓아야돼 교수님한테 얼굴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야 되는데 내가 이 학교에 이 어떤 그 전공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다 어? 교수님한테 질문도 물어보고 상담도 많이 하고 뭐 심지어는 교수님 뭐 신분증 같은 거 좀 해주고 이런 것 좀 많이 해야돼요 왜냐 저 학점 교수님 학점 주는건 객관적인게 아니거든 아니거든 주관적인 요소가 상당히 개입돼있거든요 학점 주는 기준은 주관적인 요소가 상당히 개입돼있어요 뭐 어느 전공인지 모르겠는데 특히 있잖아요 예체능이 진짜 심해요 이 주관적인 요소가 진짜 심해 예체능 주변에 뭐 미대나 음대 나오신 분들 뭐 들어는 받나 모르겠는데 특히 미대 뭐 또 그림 그리라고 해서 그랬는데 난 존나 잘 그렸다고 친구한테 인정받았는데 막상 학점 받으니까 C나왔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긴 남자였어 미대 여자가 많잖아요 여잔데 여잔데 똥같이 들었는데 걔는 A 나왔어요 따지려고 했다가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신경 많이 썼잖아 카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러워서 학교 못 다니겠다 하더라고요 네 교수님 그러니까 전공교수의 어떤 그 학점 주는 기준이 주관적이어서 쉽게 말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학점 주는게 굉장히 많이 개입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공교수의 어떤 학점 주는 기준과 이게 우리가 얼굴을 뚜껑을 따가지고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어 근데 교수님은 보통 보면 주는 잘 주는 기준은 뭐냐 하면 이 학생이 나랑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냐 아니면 이 학생이 이 학생이 나에게 뭐 질문을 많이 거냐 아니면 나의 어떤 잔심부름 많이 들어주냐 나한테 눈도장을 많이 찍었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 근데 님은 눈도장도 안 찍었잖아 어? 눈도장도 안 찍었고 아무것도 안 찍었어요 어? 그리고 내가 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게 뭐냐면 학가 모인 동아리 모인 동기모임이 왜 안 들어가요? 이것도 학점을 잘 따는 방법인데 어? 이미 전공교수 수업 말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뭐라고 생각해요 학가 모임하면 교수님 오지 않겠어요? 동아리 모임하면 교수님 한번 챙겨보지 않겠어? 동기모임하면 글쎄요 동기모임은 모르겠어 동기모임은 모르겠지만 요 두 가지를 무조건 들어야 돼 어? 학가 모임은 학가 모임은 교수님을 이렇게 발 앞에서 볼 수 있는 밤에 뭐 회식이나 이런거 할 때 아니 난 이해가 안되는게 아니 난 이해가 안되는게 이거 왜 안가? 이거 무조건 가야되지 않나요? 어? 교수님 학생도 모아가지고 이렇게 술 쏘시는건데 당연히 가야되잖아 이게 몇 번 된다고 1년에 몇 번 되겠어요 아니 뭐 어? 학가 모이면 얼굴이 비쳐야 아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어? 뭐 오락하면 잘 보이는 친구구나 아 이 친구 열심히 하는 친구 이게 보이지 아무것도 내가 뭐 존재감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어? 어? 오늘 이거 안나오니까 괘씸해 보이죠 어? 생각해봐 이거 안나오니까 교수님 입장에서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성실한지 안사는지를 보는 기준이 모임 같은거 했을 때 뭐 조교나 해가지고 몇시에 뭐 어? 어느 식당에서 뭐 뭐 단체로 어? 교수님이 어? 학가 모임이 있을거다 7시까지 거기 모이라 이런 연락망을 들었을거 아니야 카톡으로 보냈을거 아니야 근데 이 친구는 아 이런데 뭐 이런데 왜 가는지 모르겠다 그게 나온거 아니야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 참가했을거에요 어? 참가했고 몇몇사라도 참가 안했겠지 그중에 님도 포함이 됐을거고 그럼 교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이 학생들은 뭐 어? 내일 강의에 대해서 내 앞으로 내하고 같이 뭐 같이 갈 생각이 없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거 이렇게 어? 동아리 모임하면 교수님하고 계속 부딪친단 말이야 어? 이게 싫어도 해야돼요 어? 나중에 어? 님이 만약에 그 보면 교직이수도 하려고 했잖아요 교수가 되겠다는 소리잖아 맞죠? 그러면 이 학과장 종군 교수의 입김이 엄청나게 작용을 한단 말이야 어? 그러니깐 고등학교 친구들 왜 만나 여기서 내 아니 생각해봐요 고등학교 친구들 왜 만납니까 님이 여기서 대학교 교직이수하는데 이 사람들 도움 될거 같아요 하나도 도움 안돼 물론 편한데 만나는게 편하겠지 아니 이 친구를 도움 안날려고 요걸 요걸 제낀단 말이야 아 교사 자격증이요? 어? 그러면 교사 자격증 얻으려면 어? 스파클리 워터 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저희에게 큰 사랑을 주시는 우리 스파클리 워터 님 반갑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친구들 두 번 마시면 쓸맛은게 다 고등학교 친구들 왜 만나냐고 여기서 아 만나지 말라는게 아니라 고등학교 친구들 두 마시면 만나면서 학과 동아리를 왜 안만나 이거 두개 안 가는거 만으로 교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눈밖에 난거죠 눈밖에 어? 초등학교 고등학교 요거 가사 도움을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틀린게 그거에요. 대학교는 약간 사회성을 띄고 있어 사회성. 단독으로 자유롭게 어떤 그 초중고등학교복 입고 단체로 제한된 생활을 하는게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그 대신에 내가 뭔가 이제 거기서 뭔가 주도된 역할을 하려면 거기서 뭔가 이제 어필을 하려면 객관적으로 뭔가 보이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임이야. 최소한의 뭔가 행동해야 되는게 모임이에요. 특히 동아리 1학년이면 이게 정말 중요해. 1학년이라고 했잖아요. 1학년이면 지금 1학기일거 아니야. 1학기인데 학과 모임 당연히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참상 안했으면 니미 아직도 교수님은 누군지 모른다는 거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분명히 아니. 조교가 와가지고 교수님이 매일 매칠날 뭐 금요일날 보통 모임 하겠죠. 왜냐면 주말이 쉬니까. 맞죠. 독일이나 금요일날 해가지고 뭐 교수님이 뭐 어느 식당 어느 뭐 호프집에서 우리 학과생들 전부 모인다고 하니까 시간 약속 잡아주지 마시고 그 시간대 7시에 봅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아니 1학년 1학기인데 욕을 안 갔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욕을 안 갔다는 게 스파클링 버튼이. 학과 모임 요가 웬만하면 가지 않나요? 웬만하면? 아니 무슨 알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이 사람은 학교지 기술의 목표가 있다면서요. 교수님은 가야죠. 뭐. 아 그래서 김동림이 취업이. 아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꽈딱찍는 종기하고 어떻게든 친해진다. 밥을 사주든 술을 사주든 먹을 거 사주든 간에 무조건 친해지세요. 아니면 그 친구 옆에다 낳는다거나 작정하고 친해지세요. 1학기 때 못 친해지면 2학년 갔어도 못 친해져. 지금 딱 좋아. 그러니까 적어도 모임이나 누가 잘하는지는 이제 알 거 아니야. 한 학기 정도 했으면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친해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친구가 어디를 앉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실에 앉으면 어디 앉는지를 알아야 돼요. 옆에 바로 앉지는 못하더라도 앞에나 뒤에나 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앞에나 뒤에. 그 대신에 님이 좀 물량공사를 해야 될 거야. 물량공사는 되게 특별한 건 아니고 밥 안 밥 뭐 밥 좀 사주고 술은 됐고 밥 사주고 그냥 뭐 음료수 같은 거 몇 번 사주고 커피 같은 거 좀 사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과탑이 아니라도 과 부탑 정도 되는 친구하고 친해져야 돼. 과탑은 알지만 과 부탑 과 쓰리탑 정도 되는 친구는 무조건 친해지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1, 2, 3이나 다 똑같거든 거의. 과탑 부탑 쓰리탑 정도는 학점이 거기서 0.023점이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얘네들 중에 한 명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보통 과탑 한 번 먹었다가 계속 과탑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 2, 3등이 돌아가면서 먹거든요. 여러분 대학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1, 2, 3등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먹거든. 얘가 과탑 한 번 찍었으면 다음에 얘가 3등하고 다음에 2등 했던 친구가 과탑 먹으면 3등 했던 친구는 2등 먹고 그다음 학기 때 3등 했던 친구는 다시 1등 먹고 저번에 1등 먹었던 친구는 다시 3등 내려오고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왜냐하면 교수의 입장에서도 한 번에 모든 사람한테 맨날 과탑을 줄 수가 없거든요. 1, 2, 3등이 서로 농감을 놔먹게 하거든요. 그들만의 싸움이죠. 그들만의 싸움이죠. 여러분 학교 다닙은 줄 아실 거예요. 탄 애들은 항상 한 3등이면 걔네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타요. 얘가 전액이면 반액 반을 받았으면 다음엔 전액 얘는 반액 얘는 3분의 1 3분의 1 받았으면 다음엔 얘는 전액 얘가 3분의 1 얘가 반액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지그들끼리 돌아가면서 졸업할 때 학점이 거의 비슷해요. 맞죠? 그런 경우 어떻게 친해지는 게 낫습니다. 친해지면 그러니까 뭐 음료수를 사주든 밥을 사주는 밥 사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밥 사주는 거. 특히 대학생들 주번이 가볍잖아요. 다들. 그리고 꽉탑 찍는 친구들이 보면 왜 꽉탑을 찍으려고 하냐 보면 집이 형편이 어렵거든. 밥 사주는 좋아한단 말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꽉탑, 부탑, 쓰리탑 찍으려고 하는 애들은 왜 장학금 장학금 타려고 장학금 왜 목을 매겠어요. 장학금 못하면 휴학을 한다거나 그 밖은 부모님만 짐이 되니까 개체적으로 형편이 어려우니까 더 맹목적으로 한단 말이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밥 사주고 가면 상당히 도움되죠. 이건 경험담입니다. 보통 이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보면 조명이 산정이 넉넉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친해져가지고 밥 사주고 수는 나중에 친해지면 사주고 밥 사주고 아니면 알바 자리 있으면 같이 연결해주고 이런 거 있죠? 이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대학교 공부는 아셔야 되는 게 고3처럼 그렇게만 밤낮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대학교 공부는 특히 1학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교 4년 나왔는데 1학년 때 그렇게 막 피 터지게 할 필요가 없어. 알아주지도 않아. 왜냐? 교수님하고 나랑 보는 시간 얼마 안 되거든. 실제로 맞죠? 체질적으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코피 쏟으면서 하는지 아니면 뭐 밤새도록 술 먹고 들어온 건지 모른단 말이죠. 알턱이 없지. 관심도 없고 학창시대 때 다인쌤이 이렇게 많이 신경 써주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관심도 없어요. 대개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고3 때처럼 그렇게 맨목적으로 밤낮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대학교 때 그거 안 통합니다. 교수님은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은 다인쌤과 다르게 객관적인 점수를 주지 않아요. 뭔가 이 사람이 좀 내 얼굴에 많이 띄고 뭔가 잘해주고 챙기고 학교에서 좀 자주 너 얼굴 비추고 해야 아 얘가 좀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 우리 전공에 관심이 많구나. 이걸 아는 거지. 그리고 학과 모임은 한 번이라도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예 참석 안 하는 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은 갑시다. 한 번은. 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매번 가라고 얘기는 안 할게. 한 번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한 번. 한 번 가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안 가면 되는 거냐.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대학교 커뮤니티 어플 그렇죠. 이런 것도 자 에브리타임 이런 것도 쓰면 좋죠. 어. 중요한 게 아직 대학교 1학년 1학기 다 끝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섣불리 낙심하기는 일러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대학교 이제 신이 쓴 새내기고 아직 대학교 1학기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어요. 끝나려면 한다라고 한 보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중간고서 끝나고 그냥 MT 딱 그 시점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주차로 치면 한 10주차 되겠네요. 대학교가 보통 한 학기 16주차 되니까 한 10주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끝나지도 않았는데 뭔가 자포자기하는 거는 좀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커뮤니티 어플 에브리타임이 있으니까 거기서 가입해가지고 좋은 정보를 얻는 것도 좋으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학교 공부 고등학교처럼 밤낮으로 고생해서 할 필요 전혀 없다. 그리고 아직 대학교 1학년 1학기 끝나지도 않았다. 그래서 섣불리 호도가 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과에 있는 동기들하고 좀 친해지시고 꽉다 치면 종기하고 좀 친해지고 밥도 사주고 하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대학교 생활 이제 시작이니까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부모님 생각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고민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아료